명인명창 느낌상 그러는지 좋게 잘하는 것 같기는 헌디 느낌상입니까 명인명창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요랑과 가짐홀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우고 하지 말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다 끝나야지 명인명창 다시 시작 명인명창 풍요랑과 그것도 풍요랑과 끊어야지 명인명창 다시 시작 명인명창 풍요랑과 가짐홀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정갓 방패천룡 안장마로를 태우고 고 하지 말고 꼬랑지 느리지마 방패천룡 안장마로를 태우고 다 꺼내야 돼 방패천룡 안장마로를 태우고 갈도 풍요나마 간도 풍요나마 성세도 있고 하력도 있어 하력도 있어 아른말이 뭣도 알고 간두러진 풍요나마 수백 명 동무 두모와 박기차나 괜찮장만 허여팔뚜렁산을 구경할지 경상도 대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진입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중첩 거봉두계룡산 백마담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움직인 소를 구경하고 평환도 첨우계룡산 대송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풍안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주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원용이요 태산대아이 천부금성이라 종남산은 천령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은 갈롱만봉이요 청천사추등대춘세곤잎잎잎잎잎잎잎잎잎잎잎잎 사방산세대 사방산세는 지정허리로 멀리 건분 만한 중이라 수락산포포수날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새검정 백년동 달뜬경 후경 걸어가며 벌기를 오면 걸어보세요 정천사추를 한번 해봐 시작 여기 혼자만 시작 정천사추를 거기를 반갑게 해야지 정천사추를 사추를 은 태춘세군 시작 정천사추를 은 태춘세군 소리가지가 않고 가요같아 정천사추를 정천사추를 은 태춘세군 정천사 응을 물어야지 시작 정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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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태춘세군 뒤로 가십니다 셋 세류장 정성 천하 천하 누가 그 뒤에 토달치마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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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 천하 문패터 시작 말리건건 만한중이라 만한중이라 수락싸는 폭포수 아니야 수락싸는 폭포수 수락싸는 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수락싸는 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수락싸는 폭포수 이런거 하지마로 수락싸는 폭포수 시작 수락싸는 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나만의 서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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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정 이화정 탕춘대 이화정 탕춘대 피론대 새검정 피론대 피론대 새검정 백년동 달뜬경 구경 멍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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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아직 어여 송탕춤 대피루 절대 그거 소리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소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목에 껴도 그렇게 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리다운 것을 일러 줬으니까 꼭 그렇게 가도록 이제 강상풍을 우리 걸치기 한번 해볼려? 아뇨 아직 그거는 그거고요 지령인데 지정으로 해요? 지정? 지정의 멀리 건원 만한 중이라 우리 저 저 신케동 선생님꺼 소리 들어봐봐 저음으로 하셔도 편하게 하셔도 소리답게 하시잖아 어느 선생님? 신케동 선생님꺼 수락, 쌀, 폭, 보수 나만의 걸 나만의 서장래 이 과정 탕춘대 피룸대 세검정 백년동 달 음룡 구경 허여가며 허여가며 홀 지르그 고름벽 노라 다 이렇게 탁탁 호빗 탁 탁 강상풍 어이 강상풍 가요같이 부르면 안된다 호빗 애껴가지고 노래 부르듯이 그게 노래 뭐야 아까처럼 하는 것은 노래예요 소리 많이 알지? 잘해야돼 강상풍 풍뚱 검사 탁 탁 탁 피아 기능 탁 탁 탁 탁 감사합니다.